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국에서 힐링한 아이스크림 그녀의 노래는 그리고 소중함이 가장 많이 감당해 그녀를 보기엔 그녀의 노래는 아무도 쳐다볼 수 없게도 너 I'm so crazy 사실은 내게 못 그러게 날 다시 느끼게 해줄게 I'm your lady be my baby baby 어떤 식으로 널 안 해보지 마 baby baby 다른 여자 파트 눌렀네 Hey, who's up? 그러면 넌 좋아 너 원하는 게 뭐야 이제 난 심감도 안 쓰이나봐 넌 나 아닌 맘에 난 모른니 I'm your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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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난 심감도 안 쓰이나봐 넌 나 아닌 맘에 난 모른니 널 기다려 기다려 보여 널 기다려 기다려 보여 I'm your lady 대체 넌 자꾸 왜 이래 헤어지자고 하면 또다시 널 잡을 텐데 언제까지 내가 널 받아줄 것 같니? 나만큼 너라는 사람도 없어 알지? 그니까 딴생각하지마 하지마 no, no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예, 예 따끔한 해 난 쿨하게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 가야 마지막에 나의 라온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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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Till tomorrow, baby, baby Till tomorrow, baby